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전입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도 또 즐겁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멋진 하루고 역시나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잠깐 난초여행 66회차 방송을 하고 나서 후기쪽에 우리 호야씨가 카텔레아 워크라나 책을 낸 거 그거 너무나 이래가지고 반응이 좋고 반응이 좋고 이래가지고 오늘 선판매 예약을 접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부만 50부면 우리가 저희들이 책장사가 아니고 정말 간절히 필요하신 분만 이래가지고 또 이 책을 호야씨가 50부만 이래가지고 한정판을 일단 작업을 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하고 결정을 났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 카페하고 카페하고 그렇게 이래가지고 올릴 겁니다. 올려가지고 50부만 이래가지고 한정판을 하는데 아마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될까요? 이게 50부 정국이 아니습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선착순이 아니 있으면 50부가 판매를 하는데 가격은 아주 호야씨가 양심적으로 저렴하거나 아니십니까? 그동안 노고한 인쇄비만 받고 아니십니까? 50부 한정판은 인쇄비만 받고 아니십니까? 그 제작을 한답니다. 책값은 3만 5천원이고 택배비 5천원이고 4만원의 책을 50부만 인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저도 어제저녁에 책을 다 봤는데 책을 봤는데 너무 알차고 아니십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참 이게 50쪽 약 한 60쪽 해가지고 30장 분류를 해가지고 아마 조금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이게 질병 쪽에 빠져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아마 거의 추가를 조금 2,4장 더 옅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 지미가 손에서 어떤 학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지미가 손에서 우리 부양란하고 호연님하고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걸 가지고 쭉쭉쭉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우리 지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뭐 이게 병충의 약 성분 같은 거 있습니까? 그죠? 이게 뭐 모든 걸 아니었으면 전시에 우리 부양에서 했던 거 이런 거 하고 저희 모든 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알차게 아니었습니까?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여러 사람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걸 제작이 들어가면 제작이 들어가면 약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게 되면은 뭐 찜은 없습니다. 찜은 없고 무조건 선착순 아니었습니까? 50분만 이래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어떤 개인상으로 부양이 아니었습니까? 스텝이나 진행분들한테 저한테 문자를 주시도 무협니다. 어떻게 하든 아니었습니까? 010-366-1-6962로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그걸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문자 주시도 안 됩니다. 문자 주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감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지 말고 010-366-1-6962로 해가지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1요일쯤 돼서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1요일쯤 되면 1요일쯤 돼서 저희들이 아마 그걸 할 겁니다. 장미소국이 이때까지 올해도 장미소국이 그냥 대공만 자란 것만 보고 다 빼나가 버리고 조금 큰 사이즈들이 큰 사이즈들이 남아있고 작은 사이즈들은 꽃이 지금 한 두 송이 세 송이 해서 이렇게 붙어있는데 거기에라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장미소국은 저희 부양란에만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되돌기면 안 있습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으면 안 있습니까? 지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주 1요일 이번주 1요일 날 장미소국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쩔까요? 오늘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남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른 판매 방송을 한번 띄워볼까요? 띄워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판매 호야님 이 책 여기에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한 걸 한 걸 이렇게 판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약 접수를 미리 선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취미나 인쇄비만 받고 호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쇄비만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욕을 이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진에 금전적으로 아니겠습니까? 선입금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가 부득한 상황에서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책장사도 아니고 저희들이 책장사도 아니고 몇만 분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재해납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아니겠습니까? 딱 한정 수량만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기회는 없습니다. 딱 50부 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식으로 그걸 하지 말고 010-3661-6961 문자주세요. 문자하고 다른 저한테 문자주고 어떤 진행하시는 분한테 문자를 주시는 것도 모든 게 우여처리가 됩니다. 그 전화로만 무조건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판매를 몇 가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보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지루하시더라도 오늘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상 제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가는 도중에 꽃길 그죠? 한번 봐보세요. 꽃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양에만 이런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양에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이렇게 꽃길에 그죠? 매일매일 안 있으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은 조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직까지 왜 파리시 세미알바가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파리시 세미알바를 주종으로 좀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가격이 좀 높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 시간상 한 번만 이래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슈퍼붐 꽃이 많이 피기 1번 직견이에요. 1번 가격은 슈퍼붐 1번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좀 많이 붙었고 이번 네스트 진한 색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내년이 대박이에요. 신한 한 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고 네스트 진한 색 10만원 이고 파리시 아 이게 안에 전예 신하 9개 나오고 있습니다. 9개 9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파리시 파리시 3번 가격은 20만원 네스트 진한 색 네스트 진한 색 여기도 보면 신하 4대 가 붙었습니다. 내년에 기대를 하겠죠. 네스트 진한 색 가격 8만원 입니다. 역시나 이거는 다 유목 티크목 부작 입니다. 부작 이고 네스트 네스트도 이런건 이것도 아주 진한 거죠. 일반 우리가 알리셨던 네스트 하고는 조금 다른린 거에요. 네스트 이것도 유목 이 아주 튼튼하게 됐던 5번 가격 8만원 입니다. 파리시 알바 꽃대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받아보시면 깜짝 놀랄 거에요. 놀랬는데 파리시 알바가 가격이 꽃대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붙었습니다. 여섯 개 붙었습니다. 6개 가격 20만원 입니다. 파리시 알바 6번 가격 20만원 파리시 알바 7번 꽃대 신하대 2대 꽃대 2대 8만원 입니다. 이것도 유목 입니다. 유목 작 입니다. 파리시 알바 이것도 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 2대 고 이거는 길이가 좀 길어지는 종이에요. 파리시 알바 가격 8번 8만원 입니다. 9번 파리시 알바 이것도 꽃대 4대 15만원 이것도 유목이 아주 걸작스러운 유목입니다. 유목이기 때문에 신화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6개, 7개 정도 나올 carries 파리시 신화가 3개 나오고 있고 약간 Quota 피는 상탭니다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파리시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그리고 산 오렌스텐 4엔 이라고 포엔 이게 제가 보면 역 받아보시면 잘 알 건데 이러고 이거는 이게 프리물륨하고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게 이게 고게 됐는데 색이 약간 이래 가지고 오모한 색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가격이 6만원입니다. 6만원 꽃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시 알바 11번이 잔 오렌스텐입니다. 12번 파리시 알바 가격 35만원. 요거는 아마 이게 말 제가 이게 촉수를 세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촉수를 세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올해 제가 요거는 올해 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5년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에 올해 큰 맘먹고 있으면 제가 내놨습니다. 내놨고 파리시 알바 또 신화가 아니었습니까 빡빡빡빡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긴 종인데 파리시 알바 가격 13번이 10만원입니다. 14번이 가격 8만원 15번 그죠 15분 파리시 요게 여기 위에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고 신화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 가격이 30만원입니다. 요게 멋지게 안있습니까 붙었습니다. 아래우래 해가지고 붙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15분 가격 30만원 16번 파리시 알바 가격 10만원 요기도 요것도 조금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그 유목도 아주 멋진 유목작이에요. 17번 파리시 알바 가격 12만원입니다. 요것도 씨는 꽃대 세대입니다. 세대 가지고 멋지게 지금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8번 파리시 알바 요것도 꽃이 조금 많이 붙었습니다. 요거 요것도 18번 파리시 알바 가격 10만원입니다. 요게 꽃대 많이 붙었고 19번 파리시 네팔 채집종 입니다. 가격 15만원 요거는 색상이 잎 쪽에 좀 오모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야생적으로 나오는 거는 요렇게 아니십니까 꽃들이 아니십니까 나무에 딱 달라붙으니까 요렇게 조금 아래 하수형이나 위로 나무를 타고 도는게 특징입니다. 특징이라 가지고 요거 꽃 이렇게 많이 줍니다. 요런거는 꼭 놓치시면 안됩니다. 20번 파리시 알바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신화 다섯개 꽃대 아니십니까 다섯개입니다. 가격 20번 12만원입니다. 12만원 아주 멋지죠. 다시 한번 아니십니까 그죠 1번부터 가격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 가격 슈퍼붐 이게 꽃 많이 붙어있는데 1번 가격 10만원 2번 레스트 지난색 10만원 3번 파리시 파리시 아니십니까 꽃대 여덟대 여덟대 신화는 한 9개 정도 나오겠습니다. 가격 20만원 3번 20만원입니다. 4번 4번 레스트 지난색 8만원입니다. 5번 5번도 레스트 여기 꽃피가 있습니다. 8만원입니다. 다 목부에 붙었습니다. 6번 파리시 알바 가격 20만원입니다. 이거는 꽃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거는 가져가시면 아까 제가 한번씩 사용하던 장땡이나 마찬가지에요. 7번 파리시 알바 가격 8만원입니다. 이거 꽃대 두대입니다. 8번 파리시 알바 이것도 꽃대 두대인데 이거는 좀 길어지는 종이에요. 나중에 잘 길으시면 한 60cm 더 큰답니다. 9번 파리시 알바 가격 15만원입니다. 이거는 시나데만 아닙니까 6,7개 정도 붙었습니다. 10번 파리시 이게 꽃이 아닙니까 조금 날렵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멋있습니다. 가격 10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1번 잔오렌스 때는 가격 4엔입니다. 가격 6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 중인데 조금 있으면 색상이 멋있게 될 거에요. 아마 잔오렌스 때는 아시죠? 희귀 품종입니다. 11번은 가격 6만원. 12번은 파리시 알바 35만원인데 이거는 제가 아니었습니까? 거의 한 15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거에요. 15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거에요. 이거 보시면 아니었으면 골동품입니다. 이것도 아니었습니까? 제가 꼭 집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13번 파리시 알바 신화가 4개가 붙었습니다. 올해는 꽃대 두 개인데 이것도 길어지는 종이에요. 가격 10만원입니다. 14번 파리시 알바 8만원. 15번 파리시 알바 30만원인데 아래오르 붙어 가지고 꽃대가 한 개 두 개씩 있는데 이게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붙어 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면 30만원 가격이 이게 유목이 아주 멋지게 있습니까?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종이에요. 파리시 알바 10만원. 유목작이에요. 이것도 꽃이 바글바글 붙었습니다. 17번 파리시 알바 12만원. 이것도 자자자자 붙어 올라오는데 꽃대도 많습니다. 18번 파리시 알바 10만원. 이것도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19번 네팔 파리시 산채 채집 종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니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올해 이걸 한 개 두고 방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리시 알바 20번. 파리시 알바 12만원. 이것도 이게 하나 둘 셋 넷 개 붙었습니다. 신화 대공이. 신화는 아마 이게 곱하기는 안 되고 한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붙을 것 같습니다. 20번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1년 정도 돼서 장미석국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많은 구매 받으시고 오늘도 책자는 미리미리 안 있습니까? 그죠? 그걸 하세요. 50부가 한정판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못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에 있다니까 아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시리즈로 하냐 하면 할 거예요. 나중에는 요거 카텔리아들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마 호야시가 계속 책자를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우리 취미가가 이렇게 아니었으면 열정을 보여 가지고 내가 기르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서적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손수 내가 접해 가면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책이 오리지널 진짜 아니었으면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기성도 아니고 그리고 호야시가 아니었으면 인쇄비만 받고 아니었습니까?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쇄비만 판매를 받고 하는데 책자는 아니었습니까? 35,000원. 우리가 저희들이 택배비를 5,000원 받습니다. 5,000원 해가지고 5,000원 해가지고 4만원에 하는데 50분이니까 미리미리 이 방송 번호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최근 나가는 데는 약 한 달 걸린답니다. 한 달에 꼭 저희들이 아니었으면 잊지 않고 책을 다 소중히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방송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무풍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힘차게 보람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